현재 플레이어들의 간의 수는 이상민 씨 9간에 김경란, 김풍, 최정문 씨가 8간에 홍진호 씨가 6간에 김구라, 박은지 씨가 5간에 차일감 씨가 4간에 성규 씨가 3간에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꼴찌네. 그럼 탈락 후보가 되신 차일감 씨 생명의 증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에 데스매치 상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의 데스매치 상대는 떨리네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다 그런지.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제가 사기쳤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사기 아닙니다. 저의 데스매치 상대는 가네스가 가장 많은 최정문 씨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풍 씨가 최정문 씨보다는 게임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정문 씨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메인 매치 결과 탈락 후보는 차일감 씨. 차일감 씨에게 상대로 지목된 최정문 씨가 5회전 데스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일감 씨가 보유한 가네스는 4개 최정문 씨가 보유한 가네스는 8개입니다. 가넷 12개와 6회전 진출이 걸린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5회전 데스매치는 연승 게임입니다. 아... 설마... 어떻게... 이걸 또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나 너무 속옷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다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해봐야 알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승 게임의 핵심은 얼마나 연승을 많이 쌓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지난 1, 2회전에서 치렀던 연승 게임과 동일합니다. 두 분은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가위바위볼을 합니다. 1번 플레이어부터 차례로 가위바위볼을 해서 연승을 쌓되 중간에 연승이 끊겨도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승부합니다. 플레이어들과 모두 승부한 결과 가장 높이 올린 연승 수가 자신의 기록이 됩니다. 그럼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대결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연승 게임 대진 순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연승 전략을 짜십시오. 두 분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데스매치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진짜 사이니까 대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1대1 접치기 만든 것 같아요. 뭐 낼까? 저는 무조건 주먹을 낼게요. 그럼 내가 가위를 낼게요. 모아주세요. 경면자랑 똑같이 가위를 낼게요. 나는 어쨌든 내가 정문이도 져주기로 했어. 아, 나는 절줄 거야. 네. 너한테도 절줄게. 네, 감사합니다. 보자기를 낼게요. 져주실 거면 주먹을 내주면 되고요. 상혁이 오빠이 나도 뭐 앞이라서 나도 뭐 다들 안 받아도 되는데 사실 이기면 다들 12개잖아 한 개만 받을게 나도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12개니까 많잖아 난 두 개만 줘 얼마나 믿고 웃어야 될까요? 알죠 한 개만 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중학 낼게요 난 선택권이 없어 둘 다 져줄게 고마워 지금 얘기가 다 됐어요? 아니요 아직 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고장이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 반반이야 뭐 유람씨나 네 정문이나 뭐 다 똑같이고 일단 알았어 응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래 진짜 뱃속 하신 거예요 제 프린심을 걸고 언니 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알았어 정말로 계속 널 봤으면 좋겠다 나는 간에서 주면 저 둘에게 위하겠어요 몇 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주면 좋죠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개 준다고 그랬는데요? 정문이 정문이도 한 두 개 준다고 저도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이기시면 두 개입니다 지금 유람이는 나한테 가넷을 두 개 주기겠어 두 개를 드리면 둘 다 주실 거죠? 그렇지 엑심만 원하는 더 세 개를 주면 내가 그쪽에는 이겨주는 거지 자 어때? 아 오빠 진짜 나빠다 나빠도 야 게임이잖아 가넷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이기 되네 지금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딜을 할 수가 있네요 모두 차여남 최정분 씨에게 도움을 약속하는 사이 가장 절박한 두 사람 사이에서 가넷을 딜하는 김풍 씨 양쪽을 오가며 자신이 얻을 간의 개수만 저울질합니다 새로운 딜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셨으면 제가 세 개 드릴게요 진짜요? 딜이 들어왔어요 네 정문이한테 세 개가 들어왔거든요 네 자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처음이기 때문에 난 버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딜이 들어와서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페어하게 그러니까 세 개를 주고 싶은 건 져도 되고 그냥 그냥 가요 그럼 제가 세 개 드리면 그러면 똑같이 져드려요 저한테만 져주세요 그럼 네 개 주세요 네? 그럼 네 개 주셔야 돼요 진짜 너무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유 그렇잖아요 그렇게 드려 들어왔는데 무리 부셔서 없죠 정문이 알겠어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세 개 김풍 씨는 역시 가넷을 원하시길래 그게 좀 약이 오르긴 하지만 특별히 선택권이 없잖아요 제 소신을 믿고 그냥 하려고요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계획이 없어요 보자기를 내는 게 계획이에요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승게임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어? 나가주십쇼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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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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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아 좀 이수운였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라도 끌어내려야 돼 네! 머리 잘랐네요 네!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형이 잘 지내셨어 저승사자로 출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다 입어야 돼 형이가 지목할 분은 최창혁 씨입니다 정보사 죽어보자 뭐야 이거 완전 만점이다 선생님 없으니까 저 완전히 상관없어 그치? 폐자 보았자냐? 폐자 보았자는 없대요 네 분을 포함한 대진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분이 포함이 돼 아 이거 상상도 못했다 두 분은 네 분을 포함한 열한 명과 대결에 연승을 쌓으셔야 합니다 좀 힘이 쭉 빠졌어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멘붕인데요? 흑백은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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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흑백은 좀 힘내주세요 그럼 차여름 씨부터 연승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시작해요? 이런 게 있었어? 완전 반전인데 이거 와 진짜 여기 호락호락하지 않다 진짜 바로 지나는 거야? 뭐 상의할 것 없이? 서프라이즈야 나 진짜 반가워하질 않는 거 같아요 반가워 지금 반갑겠니? 야 우리 지금 표정들이